다가 안 짜자. 어우 흐리 아파. 짜지 않을까? 이거. 안 짜지? 짜? 짜? 응? 안 짜지. 다 좀 맛있네. 상추를 뻥을 뻥을 뻥을. 응? 머리 아프다. 응. 이거 뭐야? 인테라 님이. 다 아침에 100명 쏜다. 구독자님들. 나중에 뭘 먹으면 쏜다. 아이고. 그게 장난이잖아. 응? 뭐만큼 한 가지 좀 출박 썼어. 자, 그냥 가만큼. 좀 많이 들어가. 후원한다, 정말. 거기다가 안 된다고. 같이 받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. 썼쏘던 게 무슨. 돈 많은 분들 많은가 봐. 내가 다 쏜다. 100명으로 쏜다. 응. 그럼 얼마나 들어가는데. 그게 한 번은 하지.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음은 안 해. 그러고. 막 술 먹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. 막 나중에 좀. 딸리긴 하지. 뭐. 팻 미팅 쉬운 게 아니야. 간단하게 해야 돼. 네. 부모님. ทérica. Diaz Perkutu. 핫. 뱀뱀어. 네. 남쪽. 시원하게. 아, 그 시원하게. 아이. 안쪽. 아, 그 시원하게. 그 시원하게. 중국산. 한쪽. 아니. 나는 스타일이. 나는 그렇게 스타일이, 내가 다 쏘는 스타일이야. 장추가 상추 쏘지? 물을 같이 넣었는데 안짱한데? 내가 같이 넣어서 먹어. 짜다니까, 같이 넣으면 맛있다니까. 너무 힘이 핀 거 같아. 이 맛을 넣어야지. 아니야. 식초 넣지 말아. 식초 많이 넣으면 식초 맛이 나. 너무 많네. 그러니까 짜다, 식초 맛이 나. 장관에 물 넣고 다 넣으면 안짱. 식초 맛있게 넣을 수 있어요. ваш아이의 음식은 정말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. 그래도 밥 많이 먹은 것 같은 거. 뱁뱀 hora g ŏ. креп지 먹을까 해, 뱁뱀 hora gp. 왜? 계속 먹어야지 않아 지갑에 돈 있다 상추만 조금 더 하실게요 차비가 있기만 많이 좀 이거 진짜 왜 한다면 좀 빨간 거르신 말씀은 요 정도 싸먹으면 다 버려야 돼 왜냐면 못 먹어 몇 세 번 따면 근데 이거는 겨울 나와봐 맘마, 맘마 맘마, 맘마 맘마,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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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때 오늘 하루 일정지 안 될까 놀랬다네 아우 이 철렁들이야 사람이네, 문화성에서 자기가 잡고 어딜 데리고 밤에 밤에 저리로 나왔단 말이야 아유, 안 돼 밤에 내가 막 우리 몸이 여니까 확 뛰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데려 나갔지 밤에는 밤에는 너무 의미해서 사람이 있는데 절대 일을 위주로 하면 안 돼 아우, 놀란지 그렇게 나 뛰는 건 처음 봤잖아, 우리가. 난 몇 번 해, 그거. 이거 몇 번쯤 가서. 밤에는 그렇게 됐고, 그러면 안 돼. 그래, 여태까지는 한번 쭉 들어가 이랬는데 나 뛰잖아, 막 이렇게. 동주공근 뛰어서. 그래, 그랬다고. 밤에는 통제가 안 돼요, 얘는. 몰라, 맞아. 밤에는 그냥 야생으로 변하게 해오니까. 이 상추만 먹네, 밴밴드야. 상추만 먹지, 밴밴드야? 음. 뱃살 빠질 것 같아. 으응. 제가. 정말 먹는다. 이 상추 먹으면 뱃살 빠져요. 한 번에 빠지나? 한 번 먹기 힘들어 잘라야 돼 아니 반을 뒤집어 잘라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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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맛이 안 해도 집이 더 맛있다 그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들기름이 맛있으니까 들기름이 돼 들기름이 홍천 꺼에요 홍천 홍천 들기름 홍천 거 맞나? 엄마 주먹 엄마꺼 이거는? 우리꺼? 아 우리가 심은꺼? 홍창 다 먹었다고? 밥먹어 잊었어 응 그러네 고맙다고 내가 알지 약탈다 약탈다 소 때문에 엄마 안 알아보니까 응 약탈지마 지금 빛이 밀리네 응? 손도 안간다 맛있는데 손도 안가네 응 이거 짜진 않고 맛있네 응 안짜니까 맨간장만 넣으면 짠데 물 조금 넣기로 안짜 식초 맛이라고 식초가 이 맛이 강해서 그래 식초 넣지 말아야 돼 아니 맞아 믿자마자 이거 저기 아니면 식초 넣으면 못먹어 그러니까 짜 보이잖아 아니 그래도 그래도 너야 식초 넣으면 안 돼 식초 넣으면 안 돼 식초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야 맵나? 어후 왜 음 물 없으면 아니 물 많이 먹어 응 나 왜 당분에 다른 없을 때 따로 시켰어 그 뒤로 안 들어갔잖아 어차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응 애 어차피 잘 말하고 있잖아 비쌀단 없을 때 똑같아 이자코라도 나는 그냥 똑같아 흠 흠 20kg짜리 싸면 4만원 4만원이거든 근데 5kg짜리 싸기 때문에 그 사람 4만 5천원 5천원짜리 쌌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밥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밥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밥은 안 들어왔어 밥은 안 들어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치고 봐라 들에 손을 밖에 내놓으면 나가면 겁이 내서 벌벌 떼며 뭐지 은하 음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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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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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워 으음 매워. 짜. 가만히 먹어. 맛있어. 근데. 여기 무서워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얼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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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 눈을 봤어. 놀아. 없다. 어흥. 음음. 사유 엄청 다른데. 음. 음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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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포획해 잡으면 여기 번호 있단 말이야. 그래 내가 저거 달아놨어. 집에서 기저 먹나? 모르지. 어떻게 하라고. 내가 중국 갈때도 그러고 갔어. 저 아래 저기 문이 열린 거 모르고 나왔더만 가서 퍼져있어. 그래야 돼. 확 뛰더라니까. 하치도 못해. 안하면 가지도 안해. 그래도 어디 숨어있는다고. 숨어있는 거 이렇게 밥 넣고. 막 저렇게 펄펄 뛰는데? 밥 넣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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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게 되면 애가 잡히지. 그래서. 이렇게. 이거 두 개 남았어. 상추 있을 땐 반찬 꺼내지 말아야 돼. 어디 또 먹길래? 나도 상추 먹자. 그래도. 김치는 꺼내줘. 상추한테 다 빌리지. 그럼 간장가랑 다른 거겠지. 그렇지. 맨날 다. 김치한테. 야 저기야 이거. 얘 상추는 뽕뽕을 뽑아요. 뽕을. 그러면 간장가랑 다른 거겠지? 그랬더니 그 akt인은